뮤탄이야 뭐 조준하고 쏘는건 아니니까 엄마야 재밌습니까? 돌리십니까? 흫 여기다 박으면 박으면 재밌어요? 안졸려요? 으쩌! 으쩌! 어? 갈매기 고기 갈매기 아 갈매기 고기 갈매기집 갈매기집 갖고 가고싶다 저건 뭐지? 저기 뭐가 있지? 갈매기집 갈매기집 갈매기 갈매기 이십 이거를 마췄 줄 알았지 흐흐흐흐흐흐흑 통구입니다 통구이 쪼시기 갈매기살 드실? 허헣 그 갈매기살은 아니지만 이 갈매기살에 라도 드실? 흐흐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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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여기서 뭐하는건데 아... GPS 먹으러 온거야? 필요없는디오? 라라가 늙었어 얘도 이제 아플만하지!! 엄마!!! 으아아아악! 떨어지니 이상 저거나 먹으러 가자. 오오오오! 엄마야? 뭐야 저기 뭐 자석이 있니? 저 자석이 있나봐. 무조건 저기로 떨어져. 저기로 떨어져서 무조건 저기서 죽어. 자석이 있는게 분명하다. 저 자석이 필요하니, 그리고 제 아이는. 저는 이 차에 아무거나 못해. 잘 못해. 라라가 가고자. 라라? 아니, 내가 알아봐. 으이샤! 아핳핳핳, 나 지금 방금 그럼 이만 갈게요 해서 여기 들어가세요! 분노쨉 흐핳핳핳 아, 이건 직업병인데 이거. 흣, 흐흥 돼 들어가세요, 하려고 했어. 방금 자막에서 아, 어이없어. 잘자요 이럴래요 으잇 으잇 으흫흫흫 아 웃겨라 근데 저거 어떻게 먹지 저거 떨어뜨린거? 날아가는 새를 아 안졌냐? 날아가면 딱 쏠라그랬데 아 안졌냐? 날아가면 딱 쏠라그랬데 날아가는 새를 날아가면 딱 쏠라그랬데 파! 흐흫 흐흫 앗 으흐흐 으윽 째 요기서 저기로 쏜다고 안되지 거리가 안되지 이거 꿈입니다 꿈입니다 꿈 지금 꿈을 꾸고 계신겁니다 어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 자고 일어나면 난 집이고 꿈을 깜짝이야 우우우 에임 지렸구요 우우 깜짝이야 뭐니? 거기 있었니? 야 너도 야 너도 너도 존 너도 존 잠깐만 너도 존한테 활받았니? 아 저게 웃기네 내가 지금 활 업그레이드 있는데 지도 업그레이드 되있네 우우우 와우 존하가 활 공급책이었어 야 존하 이놈 씨끼 활 장사하고 있구나 엄마야 음 저기 회장사를 해? 어이 아우 zap 아 잠깐만 근데 나 아까 떠들다가 못봤는데 도로를 갖다줬는데 나 다시 왜 온거야? 구두를 Avec roeh 아까 뭐라 그래서 얘가 다시 온거에요? 도르래 갖다줬잖아 도르래 갖다주면 배타고 가는거 아니었어? 나 지금 뭔가 가라그래서 왔는데 생각없이 그냥 가라그래서 왔거든요 왜 온거지? 왜 또 뭘 해야되는거지? 수로님 우리 수로님이 대답해주실거 같은데 이런건 나 왜 온거야? 또 이럴땐 말 안한다? 그냥 단지 왕따라서 흐흫 안온사람 구하러 가는거라구요? 아 안온사람 구하러 가게 해놓고 자기들은 지금 책을 본다 그런 상황이다 어 뭐야 방금 인형 귀여웠다 밀리? 인형 귀엽다 오우 라이플 오우 라이플 코만돌 라이플 코만돌 라이플이래 아어 500이 있어야돼 개조된 총신강선으로 탄속을 높여서 데미지를 높인다 확대율을 높여 원거리 정확도를 높인다 아 이거 좋다 좋아좋아 좋아좋아 아주좋아 어? 이거 뭐지? 뭐하나본데? 저기 방금 빛났는데? 그죠? 아닌가? 잘못봤나? 또 저기 게임방송 보고 엄마야 월요일날 또 월요병 걸리시면 안되는데 뭐가 빛나고 있네요 흠흠흠 어 밑에 전기 흐르는 거겠지? 흑 야 야 야 풍 풍 우리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간격이 넓으니 내리고 타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야,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면 넓다고 말을 해줘야지. 됐어, 이제 간다. 어디로 가야되냐? 아, 저기있다. 퓽! 가자! 뭐야? 아... 저거를 어따 묶어야 되는데? 어따 묶어야되는데? 어따 묶지? 퓽! 이건 또 뭐야? 어....그러니까문에 살라문에 꽉참 어 무서워 어허허허 여기 무슨 끈이 있고 여기 점프할 수 있을까? 저쪽으로? 뭔가 저쪽에서 잡아당겨야 되나? 아 구독 감사합니다 잡아당겨 이리와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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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오네 일단 여기까지 가서 이리로 점프 좋아 자 그런 다음에 저거를 땡겨갖고 묶어야되는데 뭐다먹지 일단 갖고와 고고 고고 아 아 잠깐 땡긴 다음에 얼른 가면 되지 않을까? 과연 그런지 앗 아 깜짝이야 정이 너무 찌릿찌릿 몸이 떨려 찌릿찌릿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근데 힌트 주면 퇴장 당하나요? 아 그냥 가봐요 그냥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쭤볼 때 그 때 뭐 어떻게 하면 되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봐주세요 봐봐 이렇게 내가 딱 생각해서 해갖고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더 땡겨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알아불었다 알아불었다 너무나는 똑똑한 것 같다 땡겨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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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안줘도 다 이렇게 한다 다 이렇게 한다 다 이렇게 한다 난 너무나 똑똑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성취감이 뛰어납니까 이거를 얘기해서 하면 재미가 없죠 내가 내가 아닌 것이다 낯선이가 되는 것이다 섬님 멋져요 고맙습니다 흐흐흐흫 나의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다 세척 Franz 나 있어 보여 짐수된 금고 야 저 큰거서 너무 욕..너 무력이 너무 없는거 아니냐? 라라야? 아니 보물이 이렇게 많은데? 어? 하긴 들고 갈 데도 없다 들고 갈 데도 없는데 뭐 어 캠프 아 여기 캠프 아니잖아 아 여기다 스킬 활 전문가 근거리 적을 찌르면 추가 보상 받는다 탄도거리에서 권총을 쏴서 적을 처치한다 라이플의 탄약이 떨어지면 가까이 있는 적을 쏴서 마무리하면 아 떨어질 때까지 근거리에서 사건을 쏘면 추가 보상을 받는다 뭐부터 하지? 화살 차례대로 갑시다 장비 인터페이스요? 하다보면 적응돼요 권총 라이플 어 인형 물품? 어 오케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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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webs 스킬 스킬 실패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래. 라라 고생하는데. 무덤 와갖고 뭐라도 좀 챙겨가야지. 맨날 남 뒤시다거리만 하고. 엄마 깜짝이야. 어 뭐야. 아 피요. 엄마야. 그렇죠. 총은 문 딸때 쓰는 것이죠. 시간 진짜 빠르면 5시에요? 이제 그만 해야겠네 그럼. 어 저기까지 가야되나봐. 어 여기 어디야. 어떻게 가. 여기 어떻게 가. 뭐지? 저기 뭐가 있는데 아 게임 4 이게 워낙에 시리즈가 많아가지구요 툼레이더라는 게임입니다 여기 내가 들어간다죠 여기가 들어간다인가요? 여기 맞죠? 여기를 점프해서 간다고? 대단하다 라라야 난 지금 라라가 더 예쁜 것 같아 예전 라라도 이뻤지만 아잉 이걸로 안된다 아잉? 아 또 강한걸 찾으래 아 잉? 아 잉? 아 잉? 랄라야 호. 완전 완전..굉장이죠 . 넘어갈까? 말까? 넘어갈까? 말까? 어익! 에잇! 뭘꼴 땡길라그러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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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까 말까 진짜 길다 안 돼 어 내 패드가 패드가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고무 고무이 씌워놓은게 아 패드 보다가 패드 보다가 아 여기 조종하는 부분이 고무가 드러나네 막 들썩들썩 이거 고무만 따로 못 봤구나 가자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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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왔다 라라 목소리 소원 아 힘들었잖아 이거 뭐야 불태워버려 짜잉나 자나 자나 힘들었잖아 아 오빠 있잖아 오빠 죽어 여긴 오빠가 있을 것이 아니야 여기는 뒤에서 뒤에서 뭘 해도 애들이 으아아아 걸렸어 걸렸어 오빠 걸렸어 어 뭐야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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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들어가 못들어가 아 아 무섭잖아 짜나짜나 너무 무섭있나나 으악 야 나 죽잖아 하핳 아 아 아 라디오 업대로 중유immagine 저 오빠가 뒤를 안보네? 저 오빠가 뒤를 안보네? 저 오빠가 뒤를 안보네? 저 오빠가 뒤를 안보네 이곳에 안좋아 가만히 있어봐 방뇽 으흐흐흐 엄마야 여기도 위험해 잠깐만 여기도 위험 한국으로 바꾸셨네? 되잖아 안되는 일은 없다 안 되는 일은 없다 저기도 사람이 있었구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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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이 되게 많았구나 되게 많네 하나씩 제거를 해야겠다 제거를 해야겠다 하나씩 제거를 해야겠다 어? 쟤 살았어 아~~ 쟤 안 죽었어 아... 쟤 안 죽었어 dühte 구하게 어 care 침착하게 침착하게 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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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야, 이 자식아! 어우, 여기 너무 어렵다 여기 자, 오늘 할 게임은 툼레이더구요 오케이좋다 오케이, 좋다 어디있는거야? 뭘 기어올라오냐 됐어 올클리어 어휴, 너무 막 좁은 데서 막 나와가지고 오우 금 One 지리버리구요 으! 뭐야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인거야 오옛 아 이거 필요없어 이런거 으흐어머 깜짝이야 저기 뭐야 으 저거 뭐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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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흐흐흥 으흐흐흐흐흥 오우이 흐흐흠 와 지어버린다 목소리는 진짜 좋으신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더비는줄 흫흫 흫흫 아잉내네 흫 흫 흫 흫 아 나 왜 여기서 헤매고 있는거지? 이번엔 다 죽이고 말꺼야 엄마야 흐흐흐흐 아우! 어? 총알 없는거 시..현실? 시바? 흐흐흐 총알이 없다고? 그럼 갓 화살이지 아 이거 눈뽕 어! 안 돼! 으아악! 이거 뭐야 우와 뒤에도 있었어? 와 이번판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요 총알좀 주세요 제발요 아까 총알 되게 많았던거 같은데 여기 와아.. 라이플 총알이 아니구나 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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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찼스 여기를 음.. 이케 어색 이케 아 이케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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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앗! 뜨거울꺼다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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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죠? 한 명! 저기있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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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있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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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제가 침입할려고 침입한게 아니구요. 친구들한테 배신당해갖구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살벌하시다 엄마야 뭡니까 이거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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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클리어 아직 쥐새끼가 하나 숨어있구만 워해 워허 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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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요요요! 아 저 밑에 보물상자 같은게 있는데 먹고 가야되나? 그렇죠 먹고 가야죠 이런건 오케이 처음에 몇번 죽었지만 점점 잘하는거 같다 왠지 나 좀 잘하는거 같다 갑자기 안젤리아 졸리가 대단하게 여겨진다구요? 엄마 깜짝이야 거기서 총을 왜 쏘니? 혼자 놀래가지고 혼자 놀래가지고 좋은거 같다 힝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거구요 턴 래프트 좌회전입니다 잠시후 좌회전입니다 잠시후 점프입니다 잠시후 우회전입니다 잠시후 점프후 한 번 더 점프후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 여기 여기로 가는거 아니었을까 아우 눈뽕 여기로 가는게 아니었을까 그쵸 맞죠 여기로 가는건데 왜 떨어졌지 나 뭘 또 해야되나 여기 점프할수 있을거 같은데 점프하려고 했는데 떨어졌거든요 방금 다시한번 오 되네 왜 아깐 안됐지 아까는 왜 안됐을까 툼레이더랑 써서 질자신있다 저도요 나도 자신있음 나도 나라랑 싸우면 질자신있음 내가 반대편으로 뛰었다고 설마 말도 안돼 거짓말 엄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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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어떡하지? 뭐야 이 이는? 어이 뭐야 얘? 오 너무 아픈데요? 무기가 소용이 없다구요? 소용이 있는디요? 어? 헉? 어 노노노노노노 으악! 으악! 그러지 않겠지? 그래! 뭐가 돌아가지? 내 아들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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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이면 내가 죽는디요? 에잇! 가만있어봐 너나 움직이지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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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형님 내일모레가 이사해요? 어이구 그러면 빨리 주무셔야지 체력을 비축하셔야지 마지막은 리드킴 소인마 여기를 기어 올라가야되나? 지금? 나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네요 로프 등강기 로프 등강기를 이용해서 로프를 감아진 무거운 물체를 잡아당기세요 로프 등강기를 이용해서 로프를 감아진 무거운 물체를 잡아당기세요 로프로 감아진 무거운 물체가 어디 여기 이건가? 네 비오님 들어가세요 머리위에? 저거? 저거? 저거위는 못올라가는데? 연락기 아 이거 뿌? 뿌개수니? 이거가? 오케이잉 넘모쉽구요 흐흐흐흐 으흐흐흥 흑흐흑 흑 뭐야 사진 졸업사진뭐야 방금 떨어뜨린거는 음 장산범의 짓이다 쭉 뚫고 내려갔나봐요 밑으로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 아 얘네 배구나 얘네가 타고 온 배인가봐요 이게 아하 그랬구나 으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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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소인아 이렇게 죽어 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컴온 컴온 자루 아 으으윽 으윽 으윽 즈윽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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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렉스 오 저 전기 저거 왠지 불어나냐 저 전기 왜 나 불안하냐 이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쏘면 되나? 안 짜지는데? 아 여기 뭐가 있다 뭐지? 여기가? 갈고리가 있... 아 이 갈고리 이거 이거 아닌데? 갈고리 어딨는데 이놈아 흐흐흐흐흐 안 되구요 갈고리가 어딨지? 나 지금 잠깐만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갑자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나? 아 안녕 힝트 주지 마시고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갑자기 너무 급한 것이다 화장실 갔다와서 찬찬히 생각해볼게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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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닫고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걸 치워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뭔 갈고리가 있다고 했단 말이죠 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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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겠죠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저걸 어디서 조종하는거야 근데 여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용히 해봐 이 자식아 형큰없는 자식 이걸로 하는게 맞네요 맞긴 맞네요 오케이 오케이 위로 올라가면 치울 수 있을 텐데 그럼 올라가면 되지 야 좀만 더 옆으로 가 으쌰 아 너무 멀리갔는데 옆으로 점프해서 가야되나 안 돼 아 조용히 해 이 자식아 형큰없는 자식 아 위로 못 가는데 아우 안되고 다시 한번 더 땡겨볼까 여기서 너무 팍팍 땡겨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저 가운데로 어떻게 올라가지 뭘로 딱 막아야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허 저거를 어떻게 하는 것 같긴 해요 얘를 그렇다면 안되나 아 아 따가워 이게 아니라고?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이보식님 감사합니다 역시 왓서님 방송은 공포라디오도 재밌고 겜방송도 너무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아 아 내 몸을 앞뒤로 흔들어서 못가나 에헤엥 안되나 아아 정말 짜증나게 하네 여긴 아니겠지 여기서 가는 방법은 없겠지 있나 설마 아 없는 것 같죠 아무래도 아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디 땡겨서 땡겨서 밀어서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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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데 갈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보면 되겠네 땡겨서 그다음에 여기서 또 올라타면 좋았다~~ 지 려버렸다 오호우우우우! 됐어 이 자식아 기다려 말 겁나 많아 아이고 아이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 자식아 아 뭐야 어 너무 훅 가는데 잠깐만 그럼 다시 또 밀어야 되나 다시 또 땡겨야 되나 내가 지금 아까 처음에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를 쭉 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 한번 땡겨 뭐 이 자식아 가만 있어봐 어 그럼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버리네 한번 가면 그러면 뒤로 가서 옆으로 가야 되겠구나 뒤로 가서 옆으로 가면 저 벽이 막히겠죠 됐어 이제 됐다 답답하셨죠 우리 석군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또 땡겨야지 이제 이 다음에 또 땡겨야지 또 땡겨야지 또 땡겨야지 또 땡겨야지 헐...또...또또또 억지 또...감동 또 짜낸다 또... 헉 뭐야 라라야... 그건 아니다... 좋아했었나? 라라가? 오이쿠 어쨌든 가자 알렉스 너의 희생을 내가 잘 기리마 우와 올라가기도 있어? 완전 슈퍼맨 막 무슨... 아이언맨인줄? 너의 희생을 내가 기리마 저기로 가야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어... 어어어어... 어딜 올라가지? 여기로... 그럼 여기서도 이게 된다는 소리 아니야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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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 내려가는거보다 더 재밌는데 아니 도르래가 있으면 이게 가능하는거예요 이게? 실제로? 도르래 있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레알? 이게 가능? 레알 가능? 레알 마드리드? 어 죄송합니다. 레알 마드리드?